자, 그림과 같이 폭이 5m이고 높이가 5분의 24, 4분의 25 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. 자, 요렇게 생긴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어. 조형물인데 요 높이가 4분의 25야. 그 다음에 높이가 9가 되는, 요 지점으로부터 높이가 9가 되는 지점에서 빛을 비친 거예요. 그 빛을 비쳤더니 빛이 요렇게 비치겠지. 요렇게 스쳐가는 요 빛. 요 조명의 불빛이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 끝을 실할 때 두 지점 A, C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. 요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얼마인가를 찾아놨어요. 밑에 요기서. 요 거리가 얼마인가를 구하시오. 자, 그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요거를 X축으로 두는 거예요. X축으로. 그 다음에 Y축은 요거를 둬도 되고 아무데나 편한 형태로 두면 되는데 샘은 요렇게 Y축을 둬게요. 요거를 Y축이다. 요렇게 둬게요. 그럼 요 꼭지점을 요렇게 지나는데 요게 꼭지점이야. 꼭지점인데 고점이 요점이고 요 길이가 4분의 25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. 요 빨간 요점이 요점을 지나면 안 돼. 그지? 요기서 요기서 접하는 거야. 요기서. 접하는 게. 요 까만 점에서 접하는 게 아니고 요 부분에서 접하는 거야. 그지? 그래서 빨간 선이 요렇게 지나갑니다. 요 때 요 길이가 4분의 25. 그럼 요게 0,4분의 25에 해당하네. 요거를 원점이다 라고 두면. 그 다음에 AB의 폭이 5였기 때문에 요기는 2분의 5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5다. 그럼 현재 봐. 이 폼물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절편 두 개를 알고 있고 Y절편도 알고 있는. 그래서 폼물선 식구할 거야. 첫 번째 폼물선 식구하기. 폼물선 식구할 거야. 자 폼물선 식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. 조건이 지금 많이 많기 때문에 X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. 하나는 꼭지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. 자 첫 번째 방법. X절편을 이용해서 구해볼게. X절편.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폼물선 식을 X-2분의 5 X-2분의 5 2차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요렇게 둔 거야. 2차계수는 뭔지 몰라서 A 요렇게 둔 거야. 2차계수는. 이제 이 폼물선 식을 알려면 A만 구하면 되지. A만 구하면 되는데 이 폼물선에서 알고 있는 게 뭐고. 4분의 25. Y 0,4분의 25를 지나는다는 걸 알고 있지. 그래서 이게 4분의 25가 되면 A 곱하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돼. 해서 A가 마이너스 1이 돼. 마이너스 1. 자 그래서 이 폼물선 식이 마이너스 X-2분의 5 X 플러스 2분의 5다. 이렇게 돼. 이제 폼물선 식을 구했다. 폼물선 식을 구해지면 이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거리를 묻는 거야.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거리를 묻는다. 요 거리라는 거는 요 좌표를 알기 때문에 요 놈의 좌표만 알면 되겠네. 요 놈의 좌표. 그럼 요 좌표가 무슨 뜻이야? 빨간 직선의 X절편에 해당하는 얘기지. 결국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빨간 직선의 X절편만 구하면 된다. 빨간 직선 X절편. 빨간 직선의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뭘 구해져야 돼? 빨간 직선 식만 알면 되겠지. 근데 빨간 직선 식은 무슨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요 점을 지나는 거야. 요 점. 그 다음에 이 폼물선하고 접하고 있는 거야. 빨간 직선은 요 점을 지나고 폼물선하고 접하고 있는 거야. 그럼 요 점은 뭔데? X좌표가 마이너스 2분 5. 그 다음에 높이가 9기 때문에 이거는 Y좌표라고 볼 수 있지. 그래서 마이너스 2분 5 콤마 9를 지나고 요 폼물선에 접하는 직선이 바로 빨간 직선이야. 그래서 요 빨간 직선 식을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이해됐지? 빨간 직선이 첫째로 요 점을 지나야 돼.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고점의 진하드라로부터 Y좌표 9는 마이너스 2분 5 A 더하기 B다 하는 일식이 하나 만들어져요. 진하드라 거기서 고점을 진하드라.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빨간 직선이 폼물선하고 접하는 거야. 그럼 직선과 폼물선이 접한다면 요 직선과 요 폼물선이 접한다고 하면 연립한 식의 판별식이 0이 됩니다. 접하기 때문에 연립된 식의 판별식이 0이다. 그럼 식 정리할게. 요 폼물선식은 이건 합차공식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.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25. 그게 폼물선식. 그 다음에 1차식은 AX 더하기 B. 정리하니까 X제곱 AX B 마이너스 4분의 25. 요 놈이 0이다. 요게 접하기 때문에 요 점이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야. 그 말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야. 판별식. 그래서 판별선가 B제곱 마이너스 4AC 4B 플러스 25. 요 놈이 0이 돼야 되는 거야. 요 식이 2식이 된다. 자 1식과 2식을 연립을 해야 돼. 1식과 2식을 내가 지금 직선식만 구하면 끝이니까. 그치? 직선식만 알면 X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. 자 지금부터 AB를 구할 거야. 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했어. 자 그거는 B 대신에 자 B는 2분의 5 A 더하기 9를 요 식에 대입할 거야. 요 식에. 이식에.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B니까 여기 마이너스 4를 바로 곱할게. 그럼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4구 36 그 다음에 플러스 25는 0이 될 거야. 자 정리하면 A제곱 10A 마이너스 9은 플러스 9은 0이 될 거야. 아 마이너스 11은 0이 될 거야. 그럼 1 곱하기 11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과 11이 나옵니다. 자 그 다음에 또 잘 봐야 돼. A가 마이너스 1도 나오고 11도 나왔어. 그럼 A가 뭔데? A가. 요 부분에서 우리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A잖아. 그치? A는 마이너스 1도 나오고 11도 나왔어. 요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A인데 그 A가 마이너스 1도 나오고 11도 나왔어. 자 이때 두 개 나온 이유를 알아야 돼. 두 개 나온 이유를 두 개 왜 두 개가 나왔나 하는 거야. 자 이렇게 두 개 나온 거는 봐. 자 여기서 말고 여기서 이렇게 폭물선이 요렇게 있단 말이야. 폭물선이 그러면 폭물선 밖에 이 점이 하나 있어. 이 점 이 점에서 접선을 끌 거야. 접선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접선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꺼진 이 빨간 접선이야. 자 또 어디를 끌 수가 있냐면 이렇게도 하나 꺼지겠지. 지금 비슷한 그림의 형태에서 보면 접선이 두 개가 나와요. 두 개 하나는 요거는 기울기가 양수인데 억수로 기울기가 크지 요거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네. 그제? 그 빨간 직선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직선이야.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요게 된다. 요게. 해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이지고 자 A 요게 마이너스 1이면 자 B는 마이너스 2분호 그럼 요거는 2분호 18이니까 2분호 13이 되는거지. 2분호 13 자 해서 이제 직선식이 구해집니다. 우리가 찾는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호 13이다. 이제 직선식 구했다. 그럼 이 직선의 X절편 찾는거야. 그럼 X절편은 Y에 0을 넣은거잖아. 그럼 0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호 13 했더니 X가 2분호 13이 되는거지. 그래서 요즘의 X자표가 2분호 13이 되는거지.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건 이 거리를 구하라 있잖아. 그치. 이 거리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지. 자 그래서 2분호 13에서 빼기를 마이너스 2분호 그럼 2분호 18이 되니까 답은 요렇게 됩니다.